카카오톡 방금 전에 저쪽으로 갈때 고맙습니다. 아 카바솔입니다. 아 카바솔입니다. 됐어요. 상하 됐습니다. 토를 빼야되겠다. 가지고 나오세요. 왜 거기다 불안하게 놔둬. 이렇게 도전 얌전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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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염은 그렇게 되어있는거죠? 한번도 안해보셨죠? 제가 제일 많이 올렸으면 한 6,800원 6,500원으로 사야되요 네 돌려보세요 맞네 지금 왜? 맞네 말 그대로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